G 메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.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서 G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보세요.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정답을 공개합니다. G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G, A, B, C, D, E, F샵, G입니다. 조표는 F에 샵이 하나 붙게 됐고 F에 샵이 하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G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. 위에 피아노 악보를 확인하셔서 피아노 그림에서 3도와 4도, 7도와 8도가 반음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암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